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금일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 현대 롯템이구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분들께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롯템 오늘 포지션이 좋아가지고 간만에 긍정적인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주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허브경제TV 뭘 하고 있죠? 주도수 체험하고 있다 오늘도 두 종목 수익 청산을 시켜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렸죠 약속을 드렸고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두 종목 수익 청산 시키고 또 신규 종목 한 종목 매수 진행 시켜드렸습니다 저희 허브경제TV에서는 언제나 결과물로 보여드리고 결과물로 증명하고 여러분들께 입증하며 지금 굉장히 긴 기수 동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해보셨다라고 하면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도 채널 링크 있고요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현대 롯템 보고 왔습니다까지만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현대 롯템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오늘 왜 긍정적인 브리핑이 나갈 수 있냐면 수급 자체가 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지금 현재 나와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프로그램에서 10만 주정도 들어와주고 있고 보험, 투신, 연기금 할 거 없이 기관투자자에서도 매수 유입이 들어와지고 있습니다 그 가격대가 3만원 이하에서 매수 유입이 들어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수급은 기본적으로 이 기관들의 수급 저가 매수에 들어와줄 의지가 있는 기관들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의 물량은 키움에서 미래셋 그리고 NH까지 해가지고 어느 정도 매도 포지션 즉 개인들의 물량은 나가고 JP Morgan 서울과 한국투자증권, 삼성 등 여러가지 기관투자자와 외국인들이 쓰는 창고에서는 매수 유입이 들어와주고 있다까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나와주고 있고 수급이 들어와주니 자연스럽게 같이 반등폭을 이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실제로 현대로템도 21선 아래에서 유의미한 움직임이 지금 포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바닥을 잡아줬다고 확신을 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유의미한 가격에서 유의미한 수급에 변곡점이 들어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실상부 팩트가 맞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된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대로템 관련돼가지고 좀 막 말이 나와주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용배 사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사실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연달아서 적자가 나와줬죠 그래서 현대로템의 재무구조가 좋지가 않았는데 이용배 대표이사 사장 취임 후에 누네띠의 개선이 되어가고 있고 20년도 취임과 동시에 비상경영체제를 좀 선포를 하고 기업체질 또한 마찬가지로 다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매년 실적도 성장을 나가고 있고 수주 잔고도 급격하게 늘어가지고 있죠 최근 회사채 발행을 앞둔 현대로템이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A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템의 신용등급이 A를 기록한 게 2019년도 7월 이후 4년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런 철도와 방산수주 확대를 인해서 이런 사업 기반의 안정성은 확대가 되어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수주 물량을 선수금으로 유입이 되면서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됐고 차입 부담이 줄어졌다 까지가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사장은 현대차 있었을 때 기획조정실장으로 지냈고 재무통으로 불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현대 위하로 좀 자리를 옮기면서 기획 경영지원 재경 구매 담당을 맡았고 현대차 증권에서는 영업 총괄 담당 부사장하고 대표이사직을 맡았죠 과거 이런 현대로템은 이런 철도 차량을 저가의 수주 여파로 인해 가지고 적자를 기록을 했다만 이제 부채 비율도 360% 이상 최소 샀고요 근데 이런 부분이 조금 개선이 되어가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대로템이라는 기업을 봤을 때 우리 주주분들께서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 첫 번째 이러한 재무구조 개선으로 인해서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 나가고 있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가 꾸준히 우승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에 맞게 기간 차단 또한 마찬가지로 수급 유입이 들어와지며 바닥을 자리 잡아주고 있다가 중요한 핵션 포인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주주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허븅지TV 무료지엄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수익을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교육 그리고 포트폴리오 관리 그리고 이제 무료 종목까지 전부 다 준비를 해놨고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굉장히 높은 타율을 기반으로 수익통산을 시켜드리고 있으며 결과물 또한 상출을 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유튜브 보시면 댓글에 저희 카카오톡 채널 링크에 있고 누르신 다음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시고 그 다음 현대로템 보고 왔습니다까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고도 많으셨습니다 제가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